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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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 정답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이맨 시대 지금은 하이맨 시대 커트 중복 정답 유다 실패 여기서 퍼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 하이 하이누리아 우는 무수 하이맨 yo 얼굴 높이 잡은 거 아니에요? 반면에 얼굴 너무 높이 잡으셨는데요? 머리 그냥 이렇게 너무 너무 부자 부자. 채워주네요. 여기가 딱 더. 가볍게 그냥. 채워주네요. 채워주네요. 그냥 채워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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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세당. 오케이. 알겠습니다. 사장님이랑 단백질? 네. 사장님 단백질.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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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하고. 춤추는 운동하시고요. 얼굴이 너무 여려. 아 진짜. 아 고마워요. 또 이렇게 일어나도 낯가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저 아이인데. 그거 아이인데. 저 완전 초급.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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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에비틱. 분명히 이 어깨에 아이는 줄 알아요. 이 어깨에 아이는 줄 알아요. 액션! 소화를 고려한 단백질 설계 덕분에 소화를 고려한 단백질 설계 덕분에 소화를 고려한 설계 덕분에 젊어서부터 아이는 한 터 이거예요? 네. 젊어서부터 아이는 한 터 이렇게. 젊어서부터 아이는 한 터 젊어서부터 아이는 한 터 젊어서부터 아이는 한 터 액션! 여기가 넥스텍 한 번 봤어요. 맞는데? 액션! 1. 스타트야! 아님 정상적인 연역? 네. 아님 정상적인 연역기는? 1. 1. 2. 2. 2. 그만큼 좋으니까 다들 하이뮬이세요. 다시 할게요. 네. 그만큼 좋으니까 다들 하이뮬이세요. 2. 2. 2. 2. 3. 하이뮬 1. 1. 2. 단백질 하면 역시 하이뮬이죠. 2. 1. 2. 3. 2. 3. 4. 3. 그만큼 좋으니까 다들 하이뮬이죠. 좋으니까 하이뮬이죠. 하이뮨 너무 강제적으로 이거 너무 강제적으로 어휴 이거 웃기긴 한데 어휴 너무 이거 사 뭐뭐하고 뭐뭐죠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사면 가만 안 둬 오늘은 하이뮨 이거 바꿀 거잖아 지금 이제 4년차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이뮨 광고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하이뮨 광고를 찍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 찍고 지금 여기는 콩플러스고요 그 지금 시간에 이제 밤 12시간 넘었네요 오늘 4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이뮨 촬영 한 것 중에서는 그래도 좀 감독님 워낙에 쉽게 쉽게 촬영을 해 주셔가지고 스마트하게 해줬다고 한 10년대만큼 한 10년대만큼 그만큼 충분하게 좀 진짜 너무 수월하게 촬영을 잘 해 주셨으면 스마트하게 촬영을 해 주셔서 요즘 사람도 엔진 세대는 아니죠 살짝 걸쳐있다고 그러면 엔진 세대는 아니에요 살짝 걸쳐있으면 아닙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또 후시때 뵈야죠 네 후시때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이뮨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이어돗 노출 감사합니다.